6. 다행히 우선 4. 다행히 4. 다행히 4. 다행히 4. 다행히 4. 다행히 아저씨 좀만 가서 내릴 거예요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공사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대백인 경기 보양대책을 실시하기로 한 정부 방차에 따라 김준성 부정대 부자 대전에서 부자 정신을 통한 경기적 기업을 통한의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김준성 부자 대전에서 부자 정신을 통한 경기적 기술을 통한 경기적 기술을 통한 경기적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김준성 부자 정신을 통한 경지만 강조에 포기하기 yere 하시안 때 그것도 저게 봤어. 꽃음과 잠잇소리에 뜬 이 말을 해 살 거예요 속였던 기억하나요? 지금도 그대로 있죠 아주 늦은 밤 하얀 눈이 왔었죠 속옥이 쌓이는 내 맘도 설렀죠 나는 그날 밤 단 한숨도 못 잤죠 잠들면 안 돼요 사라지죠 N correctly 내 어린 마음도 그림도 시냇물처럼 그렇게 날랏겠죠 너의 모든 걸 두 눈에 담고 있었죠 소소한 하루가 넉넉했던 날 그러던 어느 날 세상이 뒤집혔죠 다들 꽉 잡아요 다들 꽉 잡아요 그때 뵙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나에게 사진 한정도 안 마해지는 거죠 잊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나에게 사진 한정도 안 마해진 거죠 하얀 눈이 왔었죠 소고기 사이는 내 맘도 설렘죠 나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죠 잠들면 안 돼요 사라지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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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